네 싱글벙글쇼 3부 4부 시작이 됐습니다. 저희가 클릭클릭하면서 또 말씀을 드렸지만 로컬 선거 5월 6일에 있는 거 여러분 많이 들으셔서 다 아시죠? 또 특별히 이번에 캐롤톤에 또 한인분들과 우리 한인비즈니스업체가 많이 돼있는 우리 캐롤톤의 또 시장선거에 있다는 말씀도 또 아까 드렸잖아요. 그렇죠. 자 오늘은요. 그래서 오늘 초대 소개 특별한 분 모셨습니다. 자 케빈 팔코너 우리 시장 후보죠. 모셨고요. 그리고 또 오늘 통역에는 우리 강상우 뱅크 오브 호흡 포트워스 지점장님까지 와주셨어요.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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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미스터 팔코너. 네 좋아요. 또 할 줄 아는 거 있으시나 한번 여쭤봐 주시겠어요? 한국말 또 할 수 있는 게 있을까요? 네 점장님. 점장님. 한국말 또 할 수 있는. any Korean word you know? 안녕하세요. Only one? and thank you.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까 준비하시는 걸 제가 봤거든요. 네 아주 준비를 많이 하셨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항상 말씀드리는 또 후보로 모셨는데 얘기를 좀 나눠봤으면 좋겠어요. 또 강상우 심장님도 나오셔서 오늘 또 좀 많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이상 일단은요. 한인 커뮤니티 그리고 청취자분들께 일단 소개를 좀 부탁드려야 될 것 같아요. 오늘 라디오에 불러주셔서 아주 감사합니다. 저는 케빈 팔코너고요. 저는 케빈 팔코너고요. 저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제 아내 수잔과 34년 동안 같이 살았으며 캐롤턴에서만 27년을 살았습니다. 저는 다 자란 딸이 세 명이 있고 그리고 사위가 두 명이 있고요. 그리고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손자를 지금 받습니다. 저는 건축설계학자이고요. 그리고 텍사스 텍 대학에서 건축설계학을 공부했고 그리고 비즈니스 석사학위도 받았습니다. 저는 지금 전문 직정에서 30년 동안 종사했으며 그 대부분은 샤핑센터와 음식점을 개발하는 산업에서 일을 했습니다. 제가 캐롤턴시에서 20년 동안 봉사를 했으며 그리고 시의원 그리고 부시장 시장 대리격으로도 한 6년 동안 봉사를 했습니다. 그 전에도 수년간 여러 가지 도시 이사회, 위원회, 도시계획, 지대 설정 분야에 대해서 의장으로도 봉사를 했습니다. 저는 지금 시장으로 나올 수 있는 기회를 저한테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아주 들떠있고요. 마음이 그리고 지금 시장이신 매튜 말찬트의 그 도움과 지지와 그리고 지금 시의원들 대다수의 지지를 받는 것을 아주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시장님과는 아주 좋은 친구로 몇 년 동안 같이 일을 했었고요. 아주 좋은 기회로 같이 일을 하게 되었고 이번에 그분이 인기가 마감되면서 자기가 나올 수 있게 되어서 아주 감사합니다. 네, 그렇군요. 이제는 캐롤턴 시장 후보로서 제일 먼저 우선적으로 생각하는 플랜, 그런 계획이 있었는지 이런 걸 좀 알고 싶은데요. 중점을 두는 어떤 그런 플랜 같은 거. 그렇죠. 저는 캐롤턴 시의 밝은 미래를 위해서 아주 큰 꿈을 갖고 있습니다. 저는 캐롤턴 시가 정말로 정말로 가장 좋은, 살고 일하고 정말 놀 수 있는 그런 정말 좋은 곳으로 될 수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And I want 캐롤턴 to be the leading destination for restaurants and retail in the metroplex. 지금 여기 북텍닥스 안에서 정말 가장 중요한 목적지가 될 수 있게 하고 싶습니다. As a veteran of the retail and restaurant development industry, I know how to make that happen. And on top of that, 캐롤턴 already has many of the leading Asian restaurants in the country right in 캐롤턴 now, which are a great asset to 캐롤턴. 이 건축, 설계, 건축 분야에서 오랜 동안 일을 한 사람으로서 이런, 이렇게 어떻게 개발해야 되는 것을 저는 잘 알고 있고, 그리고 또 지금 여기 캐롤턴 안에는 아주 중요한 아시안 레스토랑과 샤핑이 벌써 들어와 있습니다. 네, 그렇죠. I also want 캐롤턴 to be safe at all times. Public safety is job number one. 그리고 캐롤턴이 굉장히 안전하게 되게 하고 싶고요. 공공 안전이 자기의 넘버 원 프라이오티입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일. 우리 도시가 안전하지 않으면 누가 비즈니스를 하고 싶거나 이사 오고 싶지 않겠어요? 누구나 공감하는 얘기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되면 저희 경찰관들이나 소방서인들이 정말 훈련이 잘 돼 있고 장비가 잘 갖춰져 있는 것을 자기는 열심히 일을 할 겁니다. I also want 캐롤턴 to be known across North Texas for its amenities and its attractiveness. 그리고 캐롤턴이 정말 공공시설과 어떤 정말 매력적인 그런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일을 할 것입니다. So here in the Metroplex, there's so much competition. It's mandatory that we have an attractive community that people want to move to. So this is an important priority for me. 이 대도시 중간에 있기 때문에 아주 다른 도시들과 경쟁하려면 더 좋은 시설이 있어야 되겠죠. 네, 물론 그렇겠네요. I also want 캐롤턴 to be the city where your property values go up, but your taxes don't. 정말 중요한 얘기죠. 정말 집값이 올라가고 세금은 안 올라가는 그런 안 올라가는 도시로 만들고 싶습니다. 멋진 도시인데요. 그리고 도리시를, 저희 시를 운영하는 데에 광장이 투명하게 그렇게 저희가 운영을 하고 싶고요. 그래서 이 시민들이 세금 낸 돈이 정말 유용하게 써질 수 있도록 하고 싶습니다. And finally, I want 캐롤턴 to be a place where all the road construction is in a constant disruption to our residents. 그리고 정말 오랫동안 도로 공사가 진행되는 게 없는, 그런 시민들이 지장이 없는 그런 도시가 되고 싶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정말 우리가 꿈꾸는 도시 같아요. 안전하고 다 모두 잘 살고, 그다음에 택스도 적게 내고. 그게 귀에 들어오네요. 그렇습니다. 이번 질문 드릴게요. 캐롤턴에 많이 아시겠지만 우리 한인들 많이 거주하시잖아요. 그리고 또 비즈니스도 지금 많이 하십니다, 우리 한인들이. 또 얼마 전에 비즈니스 오픈할 때 프로세싱이 좀 늦어져서 힘들어하는 한인분들도 계셨어요, 사실. 우리 팔코너 씨가 이렇게 시장이 되면 이런 부분 어떻게 해결을 좀 해 주실 수 있습니까? 네, there are many Korean-owned businesses, a lot of Korean businesses, developments going on in Korean businesses. We felt that there was some process that's slowing us down. Right. Any plan to help us out to make the process faster? Absolutely. As an architect and a veteran in the development industry with restaurants and retail, I certainly understand many of those issues. And I, one of my plans is that I want to make sure that we eliminate as many of those complications and issues as possible. 건축 회사에서 종사한 사람으로서 그런 문제라든지 이런 게 있다는 걸 제가 잘 알고 있고요. 정말 그런 문제들을 없애기려고 열심히 일을 할 것입니다. 네,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한인분들 진짜 식당업 많이 하시는데 이런 규정 같은 것도 너무 복잡하고 이렇게 부딪히다 보니까 일이 많아가지고 빨리 오픈을 해야 빨리 돈을 벌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일이 좀 많았다고 하는데 돌발 질문인데 여기 채팅방에 우리 채팅방 보고 계시는데 모니터에 보시면 좀 보고 계실 텐데 캐롤톤의 교통경찰을 좀 말려달래요. Too much traffic ticket이라고 올려달래요. I heard that. Some listeners said. Yeah. 이것 좀 어떻게 해결해 주실 수 있는지. 우리 청취자가 올려주셨어요. We have a strong police presence to keep a public safety. 그렇죠. 안전을 중시하다 보니까 그런 일이 벌어졌었나 봐요. 이거 올려주신 분은 굉장히 많이 티켓을 받으신 건가요. 우리 또 네 번째 질문 또 해 주시죠. 어떻게 보면 정말 살기 좋은 곳이 되기 위해서는 레크레이션, 파크 같은 이런 사람들이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공간 이런 것도 계획이 있으신지 한번 좀 물어봐 주시죠. 제가 벌써 말을 했지만 공원 조성하는 것을 자기가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하긴 뭐 건축을 전공하셨다니까 전체 분위기를 봐서 잘 계획할 거라고 믿게 되네요. 그렇습니다. 저희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저 또 계속 하겠습니다. 네. 싱글벙글쇼 계속 되겠습니다. 네. 저희 오늘은 캐롤톤 시장 후보시죠. 캐빈 팔코너 시장 후보 모시고 얘기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 통역에는 또 우리 강상우, 뱅크 오브 호흡, 포트워스 지점장님 또 수고해 주고 계십니다. 오늘 뭐 괜찮으십니까? 통역 어떻게 좀. 듣는 분들이 괜찮으면 다 괜찮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질문도 많이 올라오는 거 보니까. 질문이 지금 올라오고 있어요. 계속 질문 드릴 거예요. 지금. 조금 전에 제가 나이 40년 소식이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우리 아까 캐빈 팔코너 시장 후보께서 26같이 보인다고요. 네. 맞습니다. 하여튼 들을 들었어. 이 얘기를 안 하고 넘어갈 수가 없었어요. 26. Do you look like you're 26. Yes. You look like you're 26. 무엇보다 중요한 얘기 같아서 한번 하고 넘어갔고요. That's the most important thing. That is.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까 질문을 주거 지역에 어떤 뚜렷한 계획을 갖고 계시냐 이런 걸 물어봤었는데 또 팔코너 씨는 건축을 전공하셨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여기도 나왔었지만 도로 정비 그리고 휴식 공간 같은 이런 구체적인 계획이 있는지 좀 한 번 더 여쭤봐 주셨으면 좋겠네요. So as an architect for construction on the road, making a park recreational facility, any details? Yes. Yes. So the roads, I believe that our project management of the road construction recently has been very poorly done. That we need to vastly improve that. I'll let you translate. I like you. We need to hold the contractor responsible to be on budget, on time, and keep the dangerous situations out of the construction, and to eliminate or minimize the lane closures that they tend to, they close lanes way too much for way too long, and they create too much trash, litter, and other things, and it just needs to be managed in a much better way, and I've done this for many years, and it can be done much better. Yeah. 정말 잘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구체적으로 문제점을 파악하고 있다는 얘기네요. 우리 채팅방에서도 아까 길이 너무 막혀서 공사중이 너무 많다고 올라왔거든요. 그걸 알고 계시다는 얘기죠. 그리고 또 하나 질문은요. 아까 이제 결국은 캐롤톤을 드림스립 어떻게 보면 꿈의 도시로 만들 계획이라고 했는데 그렇다면 문화공간 같은 거 큰 공연장이라든지 이런 티어터라든지 이런 부분도 문화시설들도 확충이 돼야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혹시 계획하고 계신 게 있는지요. So any cultural facilities, park outside the area, any plans? Yes. So I believe, as I mentioned, that amenities and attractiveness are crucial for 캐롤톤. We have an extremely, we're very fortunate to have a great diversity of culture in 캐롤톤. And I believe we need to really find ways to expand that and embrace that. 캐롤톤 씨는 아주 좋은 게, 아주 다국적인 문화가 지금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걸 정말 더 활성화시키고 더 개발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싶습니다. So with that, I think that we need to, we have a great trail and park system, but I would like to continue to expand that. I'd also like, I think one of the things that we've explored beginning to look at is the possibility of creating a type of Korean garden or park that maybe shows all of our cultures that are there, but we would love to start with something that really reflects the Korean culture that has been so prominent and such a beneficial thing to our city, especially in recent decades. 정말 저희가 하고 싶은 거는 이 공원 조성할 때에 한국 문화를 넣어 넣어서 한국 공원, 한국 공원을 더 만들고 이렇게 잘 활성화시키고 싶고요. 이 한인 문화가 캐롤톤에 들어오면서 얼마나 좋은 성과가 있었는지를 자기는 더 개발하고 싶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 개인적인 질문이 되겠는데요. 작년 우리 11월에 우리 한인의 주체로 한인 페스티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각 아시안 인종들이 많이 모여 있는 곳에서 일단은 미스터 팔코노께서도 거기에 신경 써서 한인 커뮤니티와 많은 협조가 되기를 저는 또 희망한다고 좀 얘기해 주십시오. 그래서, like, last November, we had a Korean festival. We had international culture, all the cultures come out and have a festival there. And the next festival, and also after you become a mayor, we would like to have more support on the cultural festivals. Absolutely. I live, my backyard looks at the H-mart Center. So I was there at the festival. It was a great festival. And I think that those are the kind of things we want to continue to have events that bring people from all over the Metroplex come to Carrollton. 제가 바로 그쪽에 살고 있기 때문에 제가 집에 앉아서 다 봤고요. 이런 일이 더 많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 케빈 팔코노, 우리 캐롤톤 시장 후보 모시고 얘기 나누고 있는데요. 5월 6일 날 우리 또 로컬 선거, 그렇죠? 투표권 있으신 분들 하셔야 되는데 많이 저희도 지금 유권자 등록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로컬 선거 왜 중요합니까? 그리고 우리 한인들에게 또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잘? So on November, I'm sorry, May 6th, we're going to have an election there. Tell us about why the local election is important and is special to the Korean community. Yes, this is, I'm very passionate about this because I believe that your local officials actually have much more impact on your daily lives than our national and our state officials do because your local officials are the ones that affect your property tax and your sales tax. and more importantly, they're the ones that take care of, like we mentioned, streets, trash, the parks, the roads, all those things that affect your daily lives, those are the things that you need to pay attention to the local elections on May 6th. 5월 6일 날 하는 행사는 주정부보다도 더 중요한 게 왜 그러냐면 이 지방선거, 이 시의원 선거라는 거는 정말 이 시민들에게 정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도로, 공원, 어떤 쓰레기 이런 것을 정말 시민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이런 거를 결정하는 선거이기 때문에 훨씬 더 중요합니다. And I think it's important that we have good representation on our cities and our school boards and we have, in general, we have very low turnout for these local elections and I think for the Korean community, the same is true is that I encourage everyone and especially the Korean community which is a huge part of our Carrollton community to come out and vote and the key is that if you haven't registered to vote you only have a few days left you have to register by April 6th in order to be able to vote in the May election. 그리고 저희 도시나 어떤 학권 이런 것을 결정하는 데 굉장히 중요하고요. 여태까지 한인들이 많이 나오지 않으셨는데 정말 한인들이 더 많이 나와서 참여해 주셨으면 더 좋겠습니다. 지금 이제 며칠 안 남았습니다. 지금 빨리 가서 이름 등록을 하셔야 돼요. 네, 알겠습니다. 자, 우리 또 한인 유권자들에게 우리 한인 유권자들도 많이 계신데요. 꼭 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우리 케빈 팔코너, 우리 시장 후보 좀 말씀 좀 들어볼게요. 한인 사회가 굉장히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 다국적 다문화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And I think that as your mayor, I want to continue to encourage participation, involvement across all of our communities, including the Korean community, because I think that makes our whole community fabric much stronger. and it helps us all to understand each other better. And that's all good things and positive things. I think that we've seen in Carrollton how embracing the different cultures that are in the community makes us stronger. 마트나 이런 데에서 너무너무 좋은 소식만 계속 들린다는 거. 이런 거를 얘기하고 싶습니다. 네, 네. 말씀 잘하시네요. 준비를 물론 하셨겠지만 말씀 잘하시는 것 같아요. 말씀 잘하십니다. 네, 일단은 우리 유권자 등록 많이 하셔야겠고요. 또 돌아오는 주말에 저희가 또 많이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방송국에서도요. 많이 하고 있고 또 우리 한인의 목소리도 좀 많이 좀 내야겠죠. 저희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 캐롤톤 시장 후보, 우리 케빈 팔코너 시장 후보 모시고 얘기 나눠봤습니다. 네, 저희가 이렇게 방송을 통해서 그 팔코너라는 이름을 많이 알려지게 되고 많은 분들이 기억해서 좋은 성과 있기를 기대한다고 마지막으로 좀 전해 주십시오. We'd like to have all the listeners remember your name and have a great success on the recording. 케빈 팔코너. 케빈 팔코너. 본인이 또 피화를 많이 하시네요. 네, 네. 그리고요. 저희 또 이렇게 채팅방에 이렇게 많이 또 올려주신 질문은 또 소중한 거잖아요. 또 우리 케빈 팔코너 시장 후보께 또 알려드려서 또 이런 것 좀 시정해 주십사. 또 개인적으로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자,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케빈 팔코너, 우리 시장 후보, 또 우리 또 통역을 해 주신 또 우리 강상훈 시점장님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굴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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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굴렁.